말해 말해 우와 언제 꽂았대? 우와 너무 잘했다 김치야 잘 익었다 오 소리 대봐 소리 대봐 김기형 맛있어 내가 엄청 좋아하는 아는노 님이 계시거든 그분이 오이탕호를 먹었어 근데 맛있다는 거야 생각보다 자기는 맛있대? 난 맛있는데? 이러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도 릴스에서 오이탕호를 일본에 가서 먹었는데 난 괜찮은데? 이러는 거야 맛있대 더워서 그런 거 아니야? 더워서 미친 거지? 시원한 거 먹으니까 많이 쓰는 거지 알겠어 미안해 풀 죽었어 토마토에 토마토탕으로 해먹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맛있겠다 오이도 야채인 것처럼 말해 지금 뭐하고 있죠? 땅으로 만질 수 있어 흥지야 니가 내 손 나는 거 못해 나는 조용히 니 벌써 브이로그 몇 편 있잖아 정민아 그러니까 전문가잖아 근데 내가 말 안해 거의 니가 제일 그거 많은 거 알지? 조회수도 많고 내가? 아 우리 세 명 중에? 아니야 유나 쇼츠는 아무도 못 이기지 그 도쿄 맞아 5천 회야 쇼츠는 왜 돈 안 주지 너무 길게는 안 찍어도 돼 왜? 정민아 계속 닦아 니가 다 닦아줘 좀 감성 있게 이거 막 찍어봐 언제 알지? 아 더 가까이 저도 건조가 이거 아닌 거 같아 유나야 꿀키처럼 찍어줘 아 오케이 맞아 우와 언제 꽂았대? 우와 너무 잘했다 나도 꽂아볼래 네 약간 쭈꾸미 머리 같다 맛있겠다 쭈꾸미 우리 그때 우리 집에 쭈꾸미 먹은 거 기억나? 기억 안 나는? 나 그치 너무하다 니네 진짜 맛있었잖아 그때 우리 아닌 거 아니야? 너네 맞아 우리 떡볶이 먹었잖아 떡볶이도 먹었지만 쭈꾸미도 먹었을걸? 아닌데? 우리 비빔밥 먹었잖아 우리 떡볶이 아 현지 집에서 먹었단 아 맞아 맞아ин 아빠18 Organ σ thunder 야 이런... 광각으로 찍어나면 어떡해 왜이래래래래Exp finances 맞아 진짜 많이 탔다. 다리랑 인종이 달라 아니 나도 맞아 Star jeep 다리를 조금 더 하얘에 맞아 널 참나 잘한다 editing кабก 니 탐으로는 그거 하자 알이 봐 야 삼 백만원이라뇌 야 근데 그냥 쉬는 시간이 없던데 흰지 지금 뭐하는거에요? 흰지 지금 탕으로 만들고 있는데 된거같다 근데 이제 묻혀야돼 렛츠고 렛츠고 근데 이거 불을 끄면 안되거든 이렇게 묻혀야돼 그래서 누구 한명이 잡고 흰지야 장인같다 니 가게 차려라 자 이제 빨리 접시에 옮기고 와 진짜 지금부터 잘된거같애 어 너무 잘된거같애 margin sell 탕으로 누데이크 에디션 으유 goddess 오 소리대박 소리대박 야이 equiv 아 토마토야 싫으세요? 토마토? 오이탕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먹을까? 그냥 오이야 맛있다 시원하고 맛있는데? 그냥 오이 근데 올리니까 맛있다 응 오이 냄새 너무 나는데 나 원래 오이를 좋아해서 난 맛있어 샤베트 같아 이거 조심해 맛있지? 맛있는데 이거? 근데 오이 싫어하면 별로 맛이 없겠다 근데 진짜 맛있어 의외로 맛있어 나 이거 맛있어 여름에 간식으로 먹을 것 같아 왜 일본 사람이 먹는지 알겠다 신기한 맛이다 이거 맛있어 역시 아는 누님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먹기 싫다고 어제 카톡한 사람 누구지? 누구야? 너 누구? 이거 진짜 맛있어 추천 근데 오이탕으로는 진짜 맛있다 오이가 얼려진 게 뭔가 되게 신기해 맛있어 너 유나씨 불러줘 유나씨 어서오세요 내 애기 맞아 유나씨 유나씨 어때요? 어때요? 메이크업 받을 기분? 편해요 누워있어서 수면은 안 되시고요 나 만약 연예인 했어도 맨날 누워서 받아줄거야 인성놀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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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다 누워있는데 뭐가 있냐 이거 내게 자 여기서 보면 좀 한자 같아 근데 영상으로 보면 그거 알아? 시체 마지막에 반항시키는 거 야 근데 지금 뷰가 그래 영상에서 보면 너무 웃기거든? 거기에 이렇게 침을 넣으시면 안 되죠 많이 해주실게요 컨셉 뭐야 컨셉 설명하면서 해줘 닝닝 메이크업 만족스럽지 않아요? 아니 닝닝 할 수 있을까? 너 닝닝 그 자체잖아 그럼 그래 주사 아니 얘 하필 옷도 이거랑 입어가지고 나 따가워 주문가가 아니고 근데 진짜 못 드실까? 왜 누우니까 더 편하지 않아? 이만 아니 누우면서 얼굴이 다 잘 이거 무슨 섀도우인데? 데이지크야? 데이지크야? 어 난 데이지크 써보고 싶었는데 어 이쁘다 아니 손이 씁니다 아니 손이 씁니다 손이 씁니다 진짜 못 봐 또 보여줘야 돼 지금 닝닝 되려면 얼마나 남았어요? 모르겠어 응 너무 하디하는 거 같니? 아니 누워있는 것만큼 그게 못했겠어 정우야 근데 누워있는 게 화장해주기 편하지? 응 솔직히 말해도 돼 응 솔직히 편하지 않아 훨씬 편하지 그림 그리는 거 그림 그리는 거 뭐지 그림 그리는데 나한테서 그리는 거 알지? 그림도 원래 정우이가 누워있잖아 응 응 아 아 아 아 흰지야 너도 눈썹 문신했나? 응 나 문신했어 요즘 그거 대세야? 편해 거기서 어울리게 모양도 잡아주는 거야? 응 좋다 응 좋다 그리고 한 번 하면 엄청 오래가서 가성비가 괜찮다 진짜 좋은데? 처음 할 때야 돈이 좀 끼긴 하지만 얼마야? 나는 18만원 주고 있거든 나는 18만원 주고 있거든 나는 18만원 주고 있거든 어 저 괜찮다 뭐나? 좀 화장한 느낌 나는데? 눈썹 하고 나니까 끌기 시간 줄게 나 여기 안 끌거래 눈은 일단 비대칭 되는 것 같아 그래 뭐지? 비대칭 같아? 응 왜냐면 저쪽이 잘 안 보이니까 어때? 코가 어때? 생겼어? 어떤 거 같아? 오 코 생겼어 더 할까? 더 할까? 어? 둘이 뭐야? 너네 아까 좀 이상했어 금방 아까 분위기 로맨스였어 다 해야 돼 여기가 좀 더 됐으면 좋겠네 눈빛 뭐야 누나 눈이 너무 아련해 나중에 눈이 영상 봐봐 빛이 너무 이끌어 알겠어 알겠어 빛 때문이라 해줄게 빛 때문이라 해줄게 나 이제 점막 안 해도 돼 점막 안 해 아 그래 현지야 손 잡아줘 무서워 눈 표정이 더 무서워 그니까 네 눈이 더 무서워 뭐 이게 아니야 진짜 진짜 근데 아무도 안 포인트 한 거 없고 브이로그는 그래서 그냥 봐 난 눈 뒤집고 안 한단 말이야 난 눈 뒤집고 안 한단 말이야 넌 눈 뒤집고 채워? 아니 잘 안 보여서 남이니까 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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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하니까 이 영상에서 보면 되게 이쁘게 나와 네 눈이 더 무서워 동생이 더 무서워 하하하하 링링 어? 링링 어? 링링 아 왜 점점 걸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렇게 방금이야 개 빡치네 야 지금 무슨 상 저거 탁자 소리인 척하면서 꼈어 이번에 저기요 많이 무서웠구나 아 근데 연습해야 돼 왜냐면 다음에 레오쟁이한테 메이크업 받을 거거든 눈 떠져야 되니 이거 왜 해야 되는데? 이거 뭔데? 왜 하는 거야 이거? 이렇게 하면 약간 요즘 스모키밍 때 유행이잖아 안 해도 될 거 같아 저 존나 아파 눈이 나한테 일부러 하고 있는 거 아니야? 나도 했다니까? 근데 손은 왜 저러는 거야? 돈 터지 말해? 발이 감성당했나? 현지야 너도 밑에 채워? 아니 해줘 스모키 화장 거울 볼래? 네 눈이 되게 깊은 것 같아 훨씬 더 깊어지고 더 예쁜 것 같아 응 그렇네 낯설 우와 뭐 그렇긴 하다 이게 눈에 그냥 가로 넣고 있는 것 같아 사실 맞지 않을까? 맞아 좀 좋은 섀도우를 써야 되나 봐 미안하자 응 좀 더 진한 섀도우 있으면 좋겠다 뭔가 적당히 뭔가 그렇게 보이고 괜찮아 이 사진찌를 다 날라가니까 아 그것도 그렇지 진하게 하거든 어 근데 정매이도 그렇게 막 진하진 않는데 자연스러운데? 응 녹아서 그런 거야 그냥 사람들 맨날 나보다 화장 진하게 에잉? 누가? 남자 새끼들이지? 응 여자들 왜 이러시지? 근데 난 적당하다고 모르는데 근데 블러셔를 하면 화장한 게 느껴져서 그런 거 아니야? 근데 지금 절 뭐 안 센데? 나도 나도 저 나도 그냥 저 정도면 저 정도면 근데 진짜 세다고 느낀지 한 번도 없어 그니까 엘살 만들어주는 중 그 다음 현지 아 나 화장 하고 왔어 야 나도 하고 왔어 비슷한 게 나 아이라늘도 안 colour 아 현지야 니 지워줬다 아이라늘도 어 정매니가 소정해줘야겠다 응 그래 왜 하지 너 정매니는 못 믿어? 아니 빵ку 끼기 싫어서 하다 나도 빵술 낀isme 어떻게 hack 하다 나도 빵 Stuff 아파 automatically 나도 안 아파 일부 싸워 방금 떠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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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in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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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마스카라로 하게? 마스카라 왜? 귀찮아서 진짜 으왕hin 하자 styl 응 너 마스카라 했어? 응 나 밑에도 했어 너 했어? 당연하지 나 근데 피부 진짜 좋아 애기피부야 응애 해주세요 응애 입을 좀 발려줘 예쁘다 진짜 잔인하다 너 어? 미니아 고마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